안녕하세요. 변두리꾹TV입니다. 얼마전 안아주와 간단하게 무만좀 풀자 라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동의분들과 게임을 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 형님들 실력이 후덜덜했어요. 기대하지 않았던 빠게임 질감하세요. 한번 더 맞춰주세요. 할아버지 4. 3, 2, 1 대박! 대박! 4. 3, 4, 3, 1 5. 6. 3, 4, 1 6. 5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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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에 시도한 원체 아까도 뭔데요? 1번에 시도한 팀 1번에 시도한 팀 1번에 시도한 팀 2번에 시도한 팀 10번에 시도했음 2. 더 1. 더 三 사이에 찍힐 아 괴긴 괴롭혀 아 괴롭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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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3, 2, 3, 3, 4, 1 2, 2, 3, 4, 1 3, 4, 1 3, 4, 1 싸우고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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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 아 으아 으아아 으아아 슈퍼 . 슈퍼 아하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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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오오오오오오 자자자자자 아eka 아멘 5 10 10 6 10 1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